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훈련 세우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달라스에서 조기성년의 은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 심화 과정의 아홉 번째 시간에 해당되는 믿음의 반석 9가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내용을 통해서 이번 시간에 성령의 은사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 무엇이 다른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반석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적용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들을 바르게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밸런스를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균형을 잡는다는 건요. 예를 들어 믿음이 소망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죠. 또 소망이 믿음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사랑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고 또 사랑이 믿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각각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방언 기도의 역할이 있고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역할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게 돼 있지 방언을 기도할 때 믿음이 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은사도 은사로서 위치가 있고 또 성령의 열매는 또 열매로서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위치와 밸런스를 놓쳐버리게 되면 어떤 것 하나를 추구하다가 그것을 너무 강조하거나 그걸 너무 등한시한 나머지 극단에 치우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두셨을 때 그 두신 것이 어떤 역할과 위치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확인하고 그것들을 바르게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균형을 잡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의도하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균형을 잡으면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내용을 함께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는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제 이 아홉 가지 은사를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고린도교에 그런 성령의 은사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는 보고를 들었고 그런데 그 안에서 질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고린도교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 고린도전서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은사적인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은사가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게 되면은 이 은사가 나타난 것들을 너무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위치에 있어야지만 이 은사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유튜브 시대고 여러분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하는 내용을 듣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크리스천 유튜브를 조금만 더 검색해보면 이제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 분들이나 영어를 하는 다양한 분들에서 이제 은사가 대단하게 나타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 이제 은사가 크게 나타난 걸 보고 정말 영적으로 대단한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고린도교에서도 그런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쓴 편지에서 바울이 너희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장성환자를 대하는 것처럼 고기로 너희에게 영적 고기로 음식을 먹일 수가 없고 마치 어린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연한 음식을 줘야 된다라고 책망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숙함, 영적인 성장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성숙함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돕고자 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돕는 도구로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 성숙함으로 발명하면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났던 고린도교에도 사도바울이 너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서 내가 장성환자에게 쓰는 것처럼 편지를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영적으로 미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을까요? 왜냐하면 은사가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도 그런 루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먼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스 5장 22절 23절을 보면 이제 성령의 열매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심으로 발명하면 우리 거듭난 영에서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죠. 그 열매의 특성의 아홉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사랑, 기쁨, 그리고 평강, 오래참음, 선함, 믿음, 그리고 절제, 온유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우리의 영적 성숙함을 나타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성령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은 영적으로 더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고 이따가 저희가 함께 확인할 거지만 이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예언, 방언, 통변, 방언, 그리고 또 능력행암, 치유 그런 덕목들이 성령의 은사로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건데요. 이 성령님의 은사는 우리의 영적 성숙함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연장으로서, 도구로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진짜 우리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 믿음의 반석 과정에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내용을 한 챕터를 갖기보다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챕터를 갖는 이유는 이 성령의 열매, 즉 이 거듭난 영의 열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장하고 장성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성품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란 건 우리의 육신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양보되고 양보되고 양보된다는 건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만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끊임없이 육신을 말씀에 복종시키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지배하게 되면서 거듭난 영에서부터의 그 특성이 우리 혼과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로 말면 아마 우리 안에서 사랑이 더 많이 나타나고 기쁨이 더 많이 나타나고 평강이 더 많이 나타나고 오래 참음이 더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절제가 더 많이 나타나고 또 온유함이 더 많이 나타나고 하는 그러한 열매인데요. 그런 열매들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육신이 양보되는 것만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경우는 이 은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을 통해서 어떤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주어져서 우리에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게 될 때 바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한 연장으로서 주어져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보면서 그 은사가 어떤 목적이 어떠한 형태로 사용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그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은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붙잡고 이 영적 은사는 영적 성숙함과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영적 성숙함이 이렇게 동반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서 은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좀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좋지 않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게 되면 어떤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쫓아가다가 그러다가 많이 이제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결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은사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은사는 그러면은 우리를 돕기 위한 위함인 건데요. 돕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돕는 건데 예를 들어 병고침의 은사는 우리가 만약에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를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병고침의 은사로 누군가를 치유했다면은 우리가 이제 낫게 되는 건데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에는 새로운 피조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신성한 건강과 치유가 우리의 상속 유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치유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증가시키면은 우리 모두가 치유를 스스로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늘 건강한 상태로 살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고 그 방향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막 거듭났거나 또는 이런 말씀들을 처음 듣게 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믿음이 아직 온전하게 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만약에 몸이 아프고 질병과 투병을 하고 있다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자 하는 그 궁유람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용해서 또는 사역자를 사용해서 그런 은사로서의 어떤 치유의 은사가 흘러와서 나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내가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은사로서 나의 어떤 믿음의 연약함이나 나의 영적 지금 상태 한계를 넘어서서 변화를 경험하고 또 일시적인 도움을 받는 형태로 주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한방에 무언가가 일어나는 건데 이 한방에 무언가 일어나는 거는 그냥 보장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우리가 어떤 한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고 개시가 증가돼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그리스도의 기본 교리 시간에 성령님의 기름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붐과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붐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건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붐을 증가시키는 거라는 걸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알아야 될 건 은사는 돕기 위함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 통로로 사용되어서 그 도구로서 그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서 은혜를 경험하고 세움을 잇고 또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도구다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렇지만 은사를 통해서 어떤 기도 한 번을 받고 아니면 어떤 은사의 역사를 경험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방향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서 개시의 증가로 말미암을 우리가 계속해서 온전해지는 과정을 겪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방향성이다. 이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 대한 큰 성령의 아홉가도 은사의 근거가 되는 고린노전서 12장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노전서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무죄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는 이라.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액을 위함이라. 여기 7절을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액을 위함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액을 위함이라는 거죠. 어떤 나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내가 대단히 이게 아니라 도움을 받을 대상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적들의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는 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의 특징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아무렇게나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때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갈망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원하셔서 역사하셔야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 은사의 아홉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크게 아홉 가지를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보통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은 보통 이제 그 정보를 깨닫게 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개시의 은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의 은사가 다음 세 가지 이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은사로서의 그 믿음에 대해서 그것들은 다 이제 능력 은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가지는 이제 방언과 방언 통변과 예언인데 이건 발언 은사로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우리 은사의 목적과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공부해 보길 원하고요. 이 내용을 이제 들으실 때 은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돕는 위치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능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시면은 이제 그 돕는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이런 은사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들을 주파수를 열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은 그런 것들이 성령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과 내용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다른 분들을 도우려고 할 때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항상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면은 이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를 해야 되는 거죠. 사모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 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식의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정의 내용처럼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떠한 사실이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초자연적인 개시이다. 현재나 과거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 지식의 말씀은 그냥 어떤 세상 지식을 많이 알아가지고 와 저 사람은 참 지식의 은사가 있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개시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정보들을 그 순간 성령님이 보여주시거나 알게 하셔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달하게 되는 것이 지식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깐 그것을 보고 그 조각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시들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지식의 말씀이 마치 우리가 성령 인도 과목을 배울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여러 통로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그런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환상으로 오기도 하고요. 직감으로 오기도 하고 또는 그게 나의 비전으로 꿈으로 오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루트지만 그게 목적은 이제 어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과거나 현재 어떤 상태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되어서 그걸로 우리가 그 사실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정 9장 10절에 11절 보면은 환상으로서 지식의 말씀이 오게 된 예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도바울이 다마세계 그리스도인들을 핏박아로 가다가 환상 가운데 강력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눈이 먼 가운데서 이제 그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0절부터 봐보겠습니다. 그때 다마세계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지식의 말씀으로 지금 어떤 현재의 사건을 초자연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사울이 사울이 지금 직가라고 하는 거리 바꿔 말하면 이제 종로 거리라든지 저는 이제 미국에서 여기 세인트 앤드루라는 거리에 살고 있는데 그 직가라는 거리 앞에 유다의 집이 있는데 그 유다의 집 안에서 사울이 다소의 사울이 머무르고 있었고 그 다소의 사울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정보를 주신 거죠. 거기에 다소 사울이 있기 때문에 너가 거기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으로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형태가 하나의 성령님의 은사로서 주어지는 지식의 말씀이라는 거죠. 또 이 지식의 말씀의 다른 예시를 봐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죠. 그런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셨다거나 하는 장면이 없이 그냥 대화를 하시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얘기하십니다. 즉 영적 직감으로 내적 직감으로 정확하게 이 여인이 과거에 결혼에 몇 번이나 실패를 하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정보를 아시고 그것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내적 개시로 이렇게 지식의 말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 순간 내적 직감으로 이 사람이 어떤 직업에 종사한지 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흘러나와서 제가 말하면서 그것들이 그 사람의 정확한 과거에 상황을 맞추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를 맞추거나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확 열리게 되고 그리고 확 열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되는 것들을 자주 경험을 합니다. 또 많은 영적인 자리에서 다른 성도들을 돕고 있는 위치에 있는 리더십에 있는 사역자분들이나 또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목양을 하고 성도들을 도울 때 그 사람들을 품고 도우려고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환상이나 영적 직감을 통해서 지금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어떤 과거를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보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 지식의 말씀의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구약에서도 이 지식의 말씀의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약의 예로선 열한기화 5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선이 엘리사가 이르되 잠깐 맥락을 소개해 보면 엘리사에 의해서 이방인이었던 남한 장군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문든병에서 낫게 되고 나서 돌아가서 여러 가지 보상을 하고 싶어서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받지 않고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부를 했는데 엘리사의 수종이었던 계하씨가 그 물질에 탐이 나서 가서 그것을 몰래 따로 받았던 장면이 이전에 일어났던 장면이고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을 지식의 말씀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계하씨야 너가 어디서 오느냐? 아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26절을 보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이 계하씨가 수레에서 내려서 그 본인을 맞이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물품들을 받아간 건데 그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사의 영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정보를 통해서 계하씨가 어떻게 거기서 받았는지를 다 보게 된 거고요. 이게 과거의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네가 지금 이것을 받을 때냐? 왜 너가 지금 불이한 일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식의 말씀은 주로 현재 사건 또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시해 주심으로 말하면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이제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 지식의 말씀의 결과로서는 낙심되었거나 아니면 상심되었거나 또는 어떤 거에서 소망이 없었을 때 그런 지식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초자연적인 정보를 이 사람이 알 수 없는데 알았다는 건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또는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지식의 말씀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혜의 말씀 두 번째로 지혜의 말씀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과 비슷하지만 지식의 말씀이 이렇게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라면 지혜의 말씀은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초자연적인 개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지혜의 말씀에 정의 내려진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 안에 있는 목적이나 혹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초자연적인 개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어떤 계획과 목적과 그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잠깐 보게 되는 것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여기 사도바울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부른받은 그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도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지혜의 말씀으로써 아까는 지식의 말씀으로써 그가 지금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정보를 주셨다면 이제는 이 지식의 말씀에서 그래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꼭 이렇게 무자리듯이 따로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섞여서 나타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건 미래의 것들을 보여줄 때는 그걸 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바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정보를 이렇게 짤막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른받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바로 그 미래의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목적과 계획이 아나니아에게 보여졌고 그것을 이제 아나니아가 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사도바울을 무서워했었죠. 왜냐하면 이 사도바울이 진짜 회심한 게 맞나?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 막 회심하고 아무도 그 회심한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나니아가 첫 번째로 가야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과 관련돼서는 이제 미래와 관련된 정보를 보여주는데 지식의 말씀과 다른 점은 지식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틀린 게 없고 바뀌는 게 없죠.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의 어떤 사건을 밝혀주고 얘기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혜의 말씀 같은 경우는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항상 조건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는 거라면 그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사람의 그걸 추구해서 나아가야겠지만 어떤 원수의 계획이나 또는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잘못된 씨를 뿌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이렇게 잘못된 일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일을 보여줄 때는 그 잘못된 일이 나타날 거다가 아니라 잘못된 일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보여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하여 즉 그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 대상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도록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사약을 하시는 목회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어떤 성도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런 어떤 미래에 잘못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기도 한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남자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불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건 원수의 계략과 그 사람이 죄의 길로 빠지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적은 가서 그것을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얘기하라고 절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중보기도 해서 그 일을 막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지혜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태로 우리가 입이 무거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보기도 하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삶, 능령의 삶을 쓰신 데이브 로버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에 관해 하나님께 물어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관해서 미래에 대한 일들이나 또는 과거에 대한 일들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셨다고 하는데 그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만큼 나를 신뢰하실 수 있다는 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정보를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걸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지 않고 그걸 위해서 놓고 중보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도록 내가 중보하는 자로서 중보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신뢰하시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알려주신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이신 최순환 목사님 같은 경우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많이 나타나시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본인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께 신뢰를 잘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결국 이 지혜의 말씀도 결국 특히 중보자들 또 내가 어떤 영혼들을 돕고 있을 때 그 영혼을 돕는 것에 있어서 주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이 절대 잘못 사용되지 않고 그것을 중보하고 잘 대비시키고 잘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은사들은 연장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이라는 건 마치 내가 요리를 한다면 좋은 칼이 필요하죠. 좋은 칼이 필요한 이유는 음식들을 썰을 때 잘 썰리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좋은 칼이라는 건 또한 잘 다뤄야 되는 거지 잘못 다루게 되면 이게 큰 상처를 안길 수가 있고 위험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은사도 이렇게 정말 양날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런 좋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주어낸 것이지만 은사를 받은 사람이 즉 은사를 그 순간에 받아서 사용해야 될 사람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많은 부작용과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의 말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만약에 잘못된 걸 보여주셨다면 잘못 향해 나가고 있는 어떤 안 좋은 것들을 보여주셨다면 그 안 좋은 게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그것을 대비하고 기도하고 바꾸라고 중보기도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로 이해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지혜의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때일수록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성령의 역사들도 많이 나타날 것이지만 또한 미혹의 영의 역사도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 기적의 배후에서는 그게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사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역사도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미혹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기적이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그것이 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그냥 가정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천사 천사들이 이제 그런 기적의 영역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데 사단도 루시포도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루시포와 함께하는 그 졸개들 다 천사였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루시포와 그 일행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모세가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켰을 때 바로의 그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킨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적은 한 끗 차이로 이 어둠의 영들 만약에 이제 보통 한국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마녀들이나 한국에서 오히려 이제 구슬하거나 점을 치는 이런 신들린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사람들이 뭐 이제 작두위를 타기도 하고 뭐 기적들을 행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이런 귀신의 역사들로 말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어떤 기적 자체의 현상을 쫓아가고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가정하거나 그걸 그냥 높이 살 게 아니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도인전 16장 16절에 18절을 보면은 이제 여기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나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여종 하나가 있는데 이 여종 하나가 점치는 귀신을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점치는 귀신인데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이 점을 쳐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래를 잘 예측하거나 어떤 상황들을 잘 예측해가지고 이익을 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일들이 이 점치는 귀신 늘린 여자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의 역사는 그게 성령으로 돈 것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배우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은 점치는 귀신의 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의 길을 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영적으로 분별한 겁니다. 그래서 영분별을 통해서 그것이 귀신의 역사인 걸 알고 그 귀신을 축사하고 내 쫓게 되어서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영분별의 은사는 우리가 어떤 배우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그런 그런 은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영분별의 은사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도울 때 만약에 일들을 치유기도를 한다더라도 치유기도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지금 몸에 아픈 증상의 배우에서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서 그 영들을 먼저 정확하게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또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또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이 불안함의 영에 시달리고 있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람은 중독의 영에 시달리고 있다든지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절감의 영에 시달리고 있다든지 그런 어떤 특정한 형태의 그 영적 분별이 느낌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제가 물어봤을 때 많은 경우 그렇게 맞춰지게 돼서 그것들을 놓고 제가 이렇게 이제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축사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해 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영분별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게시 은사를 우리가 지금 확인해 봤고요. 또 그 다음 세 가지 능력 은사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바로 이제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이건 이제 지금 성령의 은사로서 나타나는 그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흔히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은사가 있나봐 그렇게 얘기한 건 사실 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거 그래서 높은 믿음 안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증가시켜서 그 믿음의 레벨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거지 믿음의 은사가 좋다라는 건 아니죠. 여기서 이 성령의 은사로서 나타나는 믿음의 은사는 예를 들어 내가 치유하는 것에 있어서 나의 믿음의 레벨이 5라고 한다면 내가 5의 수준으로 기능하는 게 지금 나의 현재 레벨의 상태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면 성령의 은사로 오는 그 믿음의 영이 나를 5에서 10으로 확 올려서 내가 예를 들어 한 번도 장님을 치료해 본 적이 없는데 장님을 이렇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확 생겨서 내가 기도하면 나을 거라는 확신이 들게 되고 그 순간 이렇게 기도해주면서 낫게 되는 그런 믿음의 어떤 그 증가 나의 믿음의 수준을 넘어선 어떤 증가하는 그 역사가 이 믿음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로서에 주어지는 이 믿음은 그 순간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면은 다시 이제 그게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믿음의 은사로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와 관련해서 한번 성경을 보면 사도행정 3장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미문을 가다가 이제 거기에서 안진뱅이를 보고 그 안진뱅이를 본 순간 베드로와 요한에게 믿음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진뱅이는 거기에 항상 있었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거기를 두 번이나 지나가신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늘 앉아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치유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셨는데 그들이 그 아픈 자를 거기 늘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사도행정 3장의 사건의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지나갈 때 갑자기 믿음의 은사가 불현듯 일어나서 이 사람을 치유시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온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금은 내게 없거냐 그 유명한 말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믿음의 은사로서 나타나는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믿음의 은사가 꼭 치유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어떤 거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그 순간 믿음이 샘솟는 거죠.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샘솟아서 그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과 어떤 능력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액션들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다시 이제 원래 나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또 이 믿음의 은사가 은사로서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것을 오픈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은사로서 이제 능력 행함 영어로는 사실 The Working of Miracles 이렇게 나와 있는데 능력 행, 은사라는 건 결국 이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는 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든 그 다른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 능력 행하는 은사 안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이와 같은 은사가 나타난 사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아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그 외투를 집어들고 강물을 쳤을 때 물이 이리저리 물이 갈라지게 되는 사건을 보면 그것도 능력이 나타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다든지 또는 태풍을 잠잠케 한다든지 물 위를 걷는다든지 또는 오병이로서 사람들을 먹인다든지 하는 것도 다 이 능력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아 이거는 그냥 성경 시대에 일어난 거고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라고 절대 단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살면서 내 눈앞에서 직접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이것들은 그냥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나 보구나 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겠지만 하이디 베이커라고 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성교사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병의 기적이 그곳에서 여러 번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교회사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적들이 별의별 모양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행함에 있어서의 이 기적의 은사의 목적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잘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런 피로가 있는 절실한 곳에서 그 피로를 돕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그것을 추구하는 돕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병의 기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살고 있는 한국이나 이런 잘 사는 나라에서는 그게 그렇게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빵을 쉽게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굶주리지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빵이 없고 그래서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그냥 정말 식량난에 그런 정말 절실한 피로가 있는 가운데서 그 절실한 피로를 돕고자 하는 가운데서 그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능력들을 행하시고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단 한 번도 그 능력 자체를 과시하시려고 그 능력을 보여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그 능력이 나타나셨던 이유는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고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가운데서 그 은사가 나타났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성경에 나타났던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이라던 사건들을 지금도 우리가 어떤 돕고자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기적들을 열어놓는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가운데서 성경님께서 은사로서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능력 행함에 대해서 나눴고요. 여섯 번째는 병고침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병고침의 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보문 순육장에서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낫게 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새로운 피조물은 아픈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병고침의 은사로서의 치유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으로서의 치유보다 더 증가된 치유의 기름붐으로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나타나는 그런 치유의 은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치유의 은사 같은 경우는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 Gifts of Healings 이렇게 얘기하면서 치유 자체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치유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고침의 은사의 특징은 어떤 질병들에 대해서 그 질병을 치료하는 그 질병을 치유하는 은사가 이렇게 주어질 수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질병을 치유하는 은사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계속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무릎이 아프거나 또는 어깨가 아프거나 등이 아픈 사람들을 제가 기도해줄 때 즉각 즉각 이렇게 바로 좀 낫게 되고 또 특히 손목이 아픈 분들 또 발목이 아픈 분들 기도해줄 때 바로바로 좀 이렇게 쉽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아직 기도할 때 그것들 그 순간 제가 믿음을 발휘하고 또 기도해도 이렇게 즉각적인 치유가 안 나타나도 이렇게 손목 발목 이런 데들은 손대면은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치유가 이렇게 완치되는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이제 보면서 아 이게 지금 나에게 손목이나 발목을 고치는 그쪽에 통증이 있는 것들을 고치는 은사로서 이게 지금 나에게 연장으로 주어진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 분야로 제가 확장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갈망하는 건 이런 은사로서의 치유가 특히 전두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치유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치유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게 되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 병고침의 은사 같은 경우는 나의 기본적인 믿음의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치유의 기름붐으로서 연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것들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그것을 사모하고 구하고 자꾸 우리가 연장이 필요한 장소로 가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위치에서 자꾸 그걸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능력 행함의 은사들을 우리가 같이 능력 은사들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발언 은사들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로 열거되는 은사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의 은사를 생각했을 때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약의 시대에서 예언을 떠올릴 때 더 떠올려야 될 개념은 우리가 아직까지 예언을 생각하면 그냥 어떤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통 예언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말들은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음의 말씀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어떤 말씀에 일치하여 우리가 선포를 하는 것도 사실은 다 예언이라는 거죠. 사실 더 정확하게는 대언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자의 직분을 통해서 나오는 예언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나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들인데요. 신약에 와서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일들이 직분으로서 나타난 것들을 조금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한 말씀들을 선포함으로써 그것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할 때 그렇게 우리 인생이 흘러가지게 되는 그런 예언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의 조건은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감동되어진 가운데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미래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보기를 원하는 걸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그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예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은사의 아홉 가지 중에 하나인 이제 이 예언 은사로서 이 은사는 어떤 직분으로서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으로서의 은사는 어떤 장래의 일들을 하나님의 개시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앞에 나눴던 지의 말씀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지의 말씀은 부분적인 조각을 본다면 이 예언은 조금 더 크게 큰 그림을 보게 된다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은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건데 이런 큰 흉년이 있을 거라는 걸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은사로서의 예언의 선지자의 직분에서의 어떤 그 개시로서 알게 돼서 그것을 얘기했던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빌립 집사의 처녀들 딸들이 다 예언하는 처녀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언하는 처녀들이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보면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될 때 이런 결박을 당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당신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거라는 일어나게 될 일을 보여주게 되는 사건도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언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예언의 목적은 바로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절대 끌어내리거나 정지하거나 판단하도록 예언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은사의 모든 목적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크게 두 가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선지자의 직분으로서 어떤 장래일을 예언하는 것으로 두 가지가 나뉘는데 이 두 가지 다 목적은 결국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하고 또 대비시키고 하는 것들이 결국 그 예언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에 대해서 저희가 일곱 번째로 살펴봤고요. 여덟 번째는 방언 통역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언 통역의 은사는 결국 그냥 방언 기도를 하다가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대충 어떤 기도를 하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하는 그런 게 방언 통역이 아니고요. 문자 그대로 만약에 제 아내 김버른 의사가 보통 한국에서 집회를 외국분들 모시고 하면 한국말로 통역을 하는데 그럼 영어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걸 바로 한국말로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통역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방언을 말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그 방언의 문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마치 내 모국어로 들린 것처럼 들려지게 돼서 그것들을 통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방언 통역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방언의 통역의 은사는 결국 방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이것 또한 바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이 바로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방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그냥 방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방언들 중에 그것을 크게 굵직하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우리가 개인의 세움을 위한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저희가 같이 훈련한 것처럼 방언 영어로 기도하면서 내 영이 기도람으로써 내 자신의 덕을 세우는 기도로써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공된 성령을 받고 우리가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내 개인의 세움을 위한 방언인데요. 그런데 이 방언 통변의 어떤 방언 통역 같은 경우는 보통 내 개인의 세움을 위한 방언이 아니라 어떤 회중 앞에서 선포를 하는 목적으로써 주어지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중 앞에서 회중을 향해 선포되기 위한 이 방언 기도가 사실은 이제 이 방언 통역이 돼야 될 방언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회중들 앞에서 제가 미국 사획자분들 중에 케네스 김 목사님 영상이나 아니면 크리스 목사님 영상들도 보면 방언을 회중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방언이 나오게 되고 그 방언들을 그냥 바로 이제 회중 앞에서 통변을 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방언은 회중 앞에서 선포되기 위한 방언이고 그 방언은 반드시 통역을 동반해야 되는 이제 방언인 거죠. 그래서 그럴 땐 통역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면서 이제 그 통역을 통해서 주로 그것이 예언의 형태로 덕을 세운 형태로 교회를 세운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제 이 방언 통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불신자들에게 표적으로써 주어지는 방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사건에서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주고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모국어로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놀란 장면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표적으로써의 방언이 이제 사도행전 2장 사건에 한 번 나오고요. 그런 일들이 데이브 로버스 목사님이나 또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간혹 경험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방언 통역 같은 경우는 주로 두 번째 회중에게 선포되기 위해서 선포된 그 방언 기도를 통역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덕을 세우고 그것이 예언으로써 역할을 하게 되는 바로 방언 통역의 은사인데요.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이제 14장이 그래서 그런 문맥을 이해하고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고린도전서 14장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은 끝났고 방언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공격하는 많은 분들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 것들을 부문적으로 발췌하고 그 다음에 방언은 그냥 외국어로 말하는 사도행전 2장의 표적으로 쓰여 방언이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하는 방언이 잘못됐다라고 보통 이제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문맥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교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지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방송을 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한국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계속 말한다면은 굉장히 이상한 거겠죠. 마치 그런 일들이 고린도교에 일어나고 있어서 그걸 보고 이제 어처구니가 없어서 바울이 야 너희들 지금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 내가 정리해 줄게 얘기하면서 방언기도는 너가 하나님께 너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너의 영이 하는 기도이고 네가 영으로 신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 그래서 이 방언기도는 너의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야. 그런데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의 덕을 세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회중 앞에 서서 방언을 말하면은 그거 너 개인의 세움을 위함이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닌데 왜 방언기도를 하니? 방언기도를 하지 말고 오히려 예언을 하렴. 그 예언을 만약에 은사로서 나타난다면 예언을 하렴. 그래야지 예언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먹고 그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지. 그런데도 네가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싶다면 그 방언기도는 반드시 통역이 돼야 되는 그러한 방언 형태가 나와야 되고 그런 만약에 방언을 할 때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역해서 그것이 이제 예언으로서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 모두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데 그러나 이 교회 모임 앞에서는 예언을 하도록 오히려 더 예언을 추구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하게 되면 고린내즈 14장을 읽어도 아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얘기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데요. 그걸 빼버리고 그냥 부분적으로 하나 발치하면은 방언을 하지 말고 예언을 추구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이제 얘기하고 방언은 전혀 교회 덕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14장에서도 바울이 내가 너희 모두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걸 금하지 말라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방언기들 유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방언 통역을 잠깐 얘기하고 있고 이 방언 통역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방언들 중에 이렇게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방언이 통역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사고요. 그럼 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이 통역되게 되면 이게 이제 보통 교회 덕을 세운 형태로 메시지가 선포되는 예언과 될 바 없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7절에서 28절을 보면은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만화의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교회, 즉 모임 앞에서 얘기를 할 때 누군가 앞에서 지금 모임을 리드하고 인도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걸 소통하려고 할 때 그때 방언을 통역이 없다면 그걸로 지금 너희가 인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한 다음 방언으로 다 같이 기도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 같이 기도한 장면이 아니라 대화라는 장면인데 지금 소통을 해야 되는 장면인데 방언을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질서를 정리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방언 통역에 대해서 잠깐 나눴고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이 방언의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홉 가지 인사 중에 유일하게 여덟 가지, 앞에 여덟 가지는 성령님에 의해서 원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임의로 주어지는 거라면 이제 이 방언 같은 경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고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방언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덕을 세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특히 이제 성령의 은사들인 다른 은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기초가 되고 문을 여는 영적 영역의 어떤 문을 여는 가장 기초적인 통로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방언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나눴던 것처럼 내 개인의 세움을 위한 방언 기도가 아니라 그런 표적으로서의 방언이나 또는 회중 앞에서 예언으로서 선포되어서 통역되기 위한 방언 같은 경우는 성령님에 의해서 임의로 나타나는 방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뒷부분에서 다 예언을 하겠느냐? 다 이렇게 사도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특히 그 구절을 가지고 방언 기도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심 사람들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걸 또 교리로 삼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이것도 문맥을 보면은 결국 은사로서 나타나는 방언을 얘기하고 있고 이 은사로서 나타나는 방언이 보통 이제 교회 앞에서 이렇게 회중에게 선포되기 위해서 예언되어지기 위해서 통역되어지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방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을 보면 이제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을 받고 그들의 성령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죠. 고넬료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스 지역에 갔을 때 이제 믿는 무리를 만났는데 그들에게 첫 한 질문이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성령이 무엇이냐? 들어보지도 못하니까 너희가 어떤 침례를 받았냐? 물어보고 우린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야.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안고 성령을 받게 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어떤 기도를 많이 하거나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막 거듭난 순간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이제 사실 성령을 받음으로 발매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기도의 언어를 주셔서 우리 영이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을 받으셨다면 다 방언을 말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셨다면 방언을 말하실 수 있고 그냥 성령님께 양도하고 입을 열어서 방언의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면 방언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걸 계속 하게 되면은 이 기도가 계속해서 언어이기 때문에 발전되게 되면서 방언 기도의 유익을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홉 가지 방언의 더 유익의 자세한 내용들은 다른 영상에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언 기도에 관한 유익들에 대해서는 그런 많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아홉 가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의 그런 목적과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홉 가지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이런 목적으로 은사들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아시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사모하면은 은사 같은 경우는 사모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죠? 바로 도와야 될 어떤 영혼들의 피로를 정말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극율함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돕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그 중간다리 역할로서 거기에서 내가 그것을 정말 효과적으로 돕고자 하는 강한 극율함과 갈망을 갖게 되면은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은사들이 연장으로서 주어진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사모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이제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역자로 부른받거나 어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위치에서 열심히 그것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면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이건 연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만약에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은 일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도구가 도구가 없이 맨손으로 하면은 비옥가주기 때문에 도구를 주시는 것처럼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런 이 은사가 필요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 은사가 그냥 주어지진 않겠죠.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을 이렇게 피로한테 주시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이렇게 목해 안에서 제 안에 있는 접전 범위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냥 이렇게 목양하는 정도에 있을 때는 은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 와서 전도를 많이 하고 밖에 나가서 특히 이제 아픈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더 많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더 연장이 주어져서 그것들이 더 많이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 피로에 따라서 쉽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일하는 위치에 있게 돼서 그것을 계속 일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시고요. 그렇지만 이 은사는 바로 연장과 같고 선물과 같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영적 성숙함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성장하면서 우리 계속 성숙한 위치로 자라나야 된다. 이것을 잘 이제 발란스를 잡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내용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만약에 혹시 교회 안에서 그런 리더십에 위치해 있거나 또는 다른 영혼을 돕고 있는 위치에 있다면은 이 은사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추구해 보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도울까에 대해서 그것들을 품으시면서 특히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 같은 경우는 목양의 위치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사용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그 영혼들을 돕는 것에 있어서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따라서 꾸준히 잘 적용하면은 좋은데 많이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의 특징은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기부여가 안 돼 있거나 어떤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은사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게 뻥 뚫리게 되면서 큰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관점에서 이렇게 이것들을 추구하시고 성령님께 내어드리시면서 항상 성령님의 일하심에 양보하고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여기 말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